뭐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저 위에서 우리 하이리가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할머니 불러야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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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하 하하 유리창 깨져 아이 쟤네들이 위에서 똑똑똑 하는 거 몰랐네 할머니가 어? 저거 봐라 하이리가 계속 깨져 깨져 하이리가 저 위에서 계속 저거 저거 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집에 어디서 새가 저러나 우리 집에서는 새가 저러거든 새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런데 한미가 거기 있다고 한미 내려와 내려와 왜? 저 위에 하이리가 저 위에서 아이고 나는 겨워 하이리가 저 위에서 뚜들겨야 아 그래 잠시 보고 아 그러니까 나는 경인 줄 알고 얼른 감출려고 그랬지 뭐하고 있어 내려와 빠이 아야해 지 눈 져봐라 지 눈도 깜짝깜짝 하면서 아 깨져 깨져 나랑 쪼끔 한 번 놀이터 가고 놀이터 갔다 와 가보죠 얘 한번만 뭐 놀이터 가고 싶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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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얼른 가 신발 그대로 신고 갈까요 할머니하고 갔다 오자 이거 이거 들고 쟤도 데리고 와야지 이거 이거 음식 상하는데 음식 조금 차가운 데다 놔둬 다시 이거 끄고 할머니 다시 끄고 집에 가고 싶대 이제 룰가를 머릿Bon spawn 아깝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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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